안녕하세요 피터 일상의 피터 입니다 오늘은 6월 18일 입니다 6월 18일 자 화요일 인데요 자 제가 어제는 이제 아 호박을 촬영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이제 붉은색을 띄고 있는 자 방울토마토를 살려 가고 있습니다 짜잔 뭐 다 아시겠죠 방울토마토 자 일반 토마토는 이제 지금 이렇게 좀 더 굵어지다 보니까 익지 않았는데 방울토마토가 이제 하나씩 익기 시작하니까 좀 이렇게 또 붉은 칼라를 보여주니까 또 아 예쁘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또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또 좋죠 여기도 이제 이렇게 이거 가네요 그래서 이제 아 올 때마다 이제 뭐 한두 개씩 따먹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 전에는 이거 많이 심었었어요 그런데 또 뭐 거름을 안해서 그런지 뭐 별 맛이 없더라고 방울토마토가 그래서 이제 안 심었다가 올해도 이제 그냥 일반 토마토만 이제 심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게 방울토마토를 이제 색으로 심었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붉게 익으니까 이제 또 보기 괜찮아서 이렇게 또 촬영해 둡니다 오늘 날짜를 오늘 일상을 또 이제 기록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작은 꽃도 있고 여기저기 피니까 이게 뭐 아주 위로 쭉쭉 잘 커요 그러니까 막 이삼 미터도 막 올라가는 것 같더라 그래서 엄청 달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수확해서 먹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그냥 보는 재미 아 보는 재미 또 이렇게 예쁜 거 또 이렇게 여름을 알고 계절을 알고 또 일상을 알고 뭐 그런 거라고 할까 아 제가 그래서 이렇게 아 아까도 이제 보던 이제 방울토마토 이렇게 한번 봅니다 여기는 제가 이제 이렇게 저의 이제 이렇게 아 장화가 이렇게 이제 거꾸로 매달려 있죠 자 여기는 이제 요건 이제 참외 순에 참외 순인데 에 이렇게 잘 뭐 강하게 크진 않고 있어요 근데 하여간 요건 이제 참외 순이고 아 이 친구는 이제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 원가지를 잘라 써서 죽었는데 옆에 순이 나와 가지고 또 겨우겨우 살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꽃은 펴는데 아직 열매는 없어 그래서 이렇게 같이 크면서도 다 다양하게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한 알 두 알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 두 알하고 여기 한두 알 아 그래서 한두 알은 먹을 수 있을 지도 모르죠 그죠 이렇게 이제 아 이제 녹색에 방울토마토도 이제 건강해 보이고 그래서 이제 또 워낙 뜨거우니까 매번 얘기지만 지금도 이제 30도가 넘어요 오후 이제 6시 다 돼 가는데 30도 31도 이래요 너무 더우니까 이 친구도 너무 갈증 날 것 같아서 이제 물도 줄 겸 해서 오는 거예요 풀 뽑는거 힘들어서 잘 안하고 이제 물이라도 주려고 이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엄청 구워졌어요 이제 자 이런식으로 막 엄청 구워졌죠 그래서 뭐 다 설명드리기 복잡하고 또 오래 하면 지루하고 재미없으니까 저 붉은 방울토마토 몇 개 보는 걸로 이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자 마지막으로 방울토마토 한 번 더 보고 자 오늘 제가 또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저번에도 이제 제가 일 다 하고 나서 촬영하려 그러니까 촬영이 안 돼요 핸드폰이 열받아 가지고 촬영이 안되더라고 카메라가 안 돼 그래서 지금 미리 이제 와서 촬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 주는 것 등 이제 일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아 방울토마토 지금 이렇게 익어가고 있다는 거 뭐 보여 드리려고 이렇게 촬영한 겁니다 뭐 대단한 거 없죠 일상이 그렇죠 방울토마토 이거 가고 그저 여름이 깊어져 가는 거 그게 지금 아 일상인 것 같아요 자 요렇게 봅니다 피터 입니다